저거 저거 좀 업그레이드도 좀 할까? 나이트클럽 말구 이건 뭐지? 홈런? 홈런? 날려버리는건가? 임팩트 동기존에 파이어볼 스페셜 임팩트 버닝 버닝보다 버닝은 별로 안좋은거 같애 파이어볼 임팩트 이게 더 좋은거 같애 이당이님 어서오세요 아 그러고보니까 참 그거 뺐나? 아 나 그거 파라고 놓고서 안 뺐다 업그레이드 킥 안 뺐다 아아 업그레이드 킥 뺐어야되는데 업그레이드 이거 킥 뺐어야되는데 아아씨 깜빡했네 어 어 어 어세신 저거 저거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를 박죠 어 어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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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 자 나이트 봤구요 나중에 이걸 뺄 수가 있냐? 다시 뺄 수 뺄 수 아 어차피 못 빼는구나 한번 박아놓으면 아 되게 늘리네 근데 이거 검이에요 검인데 뭐 어떤 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어쨌든 검이야 어 근처에 체크포 체크할만한데가 자 이걸로 일단 후크로 바꿔놓구요 어 왜 후크가 안되냐? 어? 왜 후크가 안되지? 왜 후크가 안되지? 이거 후크 아니야? 아하 이야아 살 것 같다 아 이게 이게 한번 쓸때마다 그게 있구나 예 그 콜타임이 있네요 글쎄요 어? 흠? 아 이거 무기는 맘에 드는데? 어 무기 맘에 든다 랄랄랄랄랄 랄랄랄 입식이동장체 크으웅 크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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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 크흐 어어어 너무 나대면 이렇게 된다는 걸 계속 쓸 순 없어 그래도 이거 한 번씩 쓸 수 있는 게 어디냐 크흐 그죠 아 어디야? 어 한 번에 확 갈때 좋겠는데 특히나 떨어질 때 떨어져 죽을 때 안 떨어져 죽을 수 있잖아 이런데도 오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나를 위해 일거리가 있다고? 오 어어 뭔가 또 블루프린트 알려줄 것 같은데 다이나마이트 내가 만들 수 있나 잠깐만 일단 잠깐만 내가 다이나마이트 아까 퀘스트를 했거든요 다이나마이트 만드는 Z 플레이어 이게 그거죠 UV 플레이어 플레이어 이거 화염병 이거는 탄은 뭐 이렇게 액체 없는데 다이나마이트를 다이나마이트 그게 없는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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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려나 점점 저녁이 돼가고 있는데 찾는 미신만 아니면 돼 왠지 모르지만 누군가 죽어있다 다이나마이트 캣챠아아아 아자자자자자 어? 잠시만 여기가 그런거 아닐까? 어 여기네 오오오오오오오 저거 진짜 싫다 침 뱉는 놈 2 윗 여기 저거 여기서 뭘 하라고 됐다 됐어요 뭔지 모르긴 뭐 배터리를 뭔가를 가져왔어 오오오오오오오오 키를 잘 흔들었어 내 포인트 뭐가 또 필요하대 자 메탈 하우스 홀드 서프라이스 케이블 다 있었었어요 내가 시간 좀 달려는데 저기 아 이 마을에선 못쓰네 기둥장치 야 이 서브퀘스트 메인퀘스트보다 서브퀘스트가 정말 많다 정말 많아 아우 나 정말 너무 좋다 아이 나 이거 이 게임 너무너무 좋다 서브퀘스트가 많았어 이거 한글판 나오면은 아 정말 재밌겠는데 한글판 텍스텝스 아 천천히 즐기기 스토리에 스토리 하면서 정말 좋겠는데 정말 좋겠는데 어 뭔가 또 예 퀘스트를 줬어요 7500짜리에요 소프퀘스트 하지만 하지만 자 일단 이거부터 해야죠 네 하루 밤 자고 자고 일어나면은 만들어져 있겠지 뭐 비까지 와가지고 짜증나 뭐야 뭐야 어 야 얘 인벤토리 칸이 거의 이것저것 가지고 다니는게 많아가지고 야 되지 않았니? 안됐어 아직도? 아하 나 씨 딴거부터 하고 있죠 어 어 뭐야 어어어 야 잘못했어 잘못했어 자아 잘 써야겠다 딱 두번을 쿨타임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써야돼 아 씨 지금 대피 어? 걸리는데가 없으면 안되는구나 당연한건지 당연한거지만 어어 아까 여기서 죽었지 자 폴타임 준비됐대요 시험도 해보려고 시험도 해보라고? 시험도 해보라고? 시험도 이옇이 흐잇 뭔가 대단해보이는데? 뭔가 굉장히 커 큰..크..크 큰데? 이거 아.. 인벤토리 창에 들어가있나? 아 저녁에 하는 미션이야 이거 저녁에 하는 미션입니다 됐어 저녁까지는 기다릴 그게 없어 족족아 이런 것도 오호호호 좋아 이동수가 정말 빨라진다 이거 이거 하고 있으냐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떨어져서 죽을 일도 없어요 잘 맞으면 어 굉장히 좋다 진짜